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달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거짓에 대한 피로감이나 분노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데서 오는 낙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거짓을 아무런 끊임 없이 참이라고 우기는 정치 세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피태를 높이는 사람들도 두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당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여당은 장기 집권을 챙기는 대신에 2중대, 3중대, 4중대 군소정당들은 국회의원 의석을 몇 개씩 더 챙기기 위한 개정작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그것은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대가로 여당이 얻는 공직자범죄수사자,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비리보호처라는 사실도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힘차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외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4.3%가 올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짓을 사실로 주장하는 것이죠. 청와대가 해명하고 또 해명하더라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진술과 물정과 정황 등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변인이 나서고 소통수석이 나서고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자꾸 해명합니다. 사실은 하나죠. 사실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하지 않고 참을 참이라 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데 최근에 저는 글을 읽다가 아 이랬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해를 돕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거짓과 진실을 흐릿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때 대학 운동권을 지배했던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의 리드이자 구속수감과 전항을 거친 구해우 올해 55입니다.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신간 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에서 운동권 출신의 담백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세계와 행동의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 같은 솔직한 정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출세주의자들이다. 구해우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들의 속성은 한마디로 출세주의자다. 지하조직의 핵심부는 어쨌든 마르커스든 주체 사상이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금 정치권에 나와있는 사람들처럼 얼굴마담 운동권은 그런 내공은 없었다. 기껏해야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나 전환시대의 논리 태백산맥 같은 몇 건의 책을 본 것이 전부일 뿐이다. 물론 건모술수의 실용사 할 수 있는 상국지와 손자병법도 읽었을 것이다. 구해우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익집단화되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소위 먹을거리를 알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이익집단화됐다. 권력을 잡기에 물부를 안 가리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위선과 이중성, 조직폭력배식 패거리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거의 괴물처럼 됐다. 자연스럽게 집권 세력들에게서 관찰되는 부끄러움 없음, 미안해하지 않음, 거짓을 참으로 우김 등이 왜 발생하는가를 운동권 출신인 구해우원장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무조건 수단은 정당화한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했다 하던 거짓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레닌이 혁명 성공을 위해서 반복해서 외쳤던 문장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닌 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행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거짓말은 행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은 백번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행명가가 될 수 없다. 거의 일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부모한테서 배운 것처럼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털린 것은 털린 것이란 것을 목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거짓이 세상을 뒤덮어 어둠으로 가독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횃불을 높이 들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외쳐야 되고 옳은 길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